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얼마 전 영화원서 천권읽기 채널의 영천기님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Who Moved My Cheese의 후속편인 Out of the Maze를 소개하셨는데 영상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Who Moved My Cheese는 예전에 한글책으로 읽었었는데 기억이 거의 나지 않고 영화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위시리스트에 넣어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되었고 오늘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두 마리의 쥐와 두 명의 작은 사람을 통해서 큰 변화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아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변화를 인지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니프와 스커리라고 하는 쥐가 있고 아주 작은 사람인 리틀포슨, 햄과 호가 있습니다. 이들 넷은 매일 아침 미로이 치즈 스테이션 C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그곳에 잔뜩 있는 치즈를 먹는 것이 일과인데요. 어느 날 아침 스니프와 스커리가 와보니 치즈가 없습니다. 둘은 아주 단순하게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고 스니프가 이름처럼 킁킁거리다가 방향을 찾고 정하자 스커리도 이름처럼 아주 쏜살같이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 뒤를 스니프가 따라가고요. 치즈 스테이션 C에 매일매일 잔뜩 쌓여있는 치즈를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던 햄과 호는 오늘도 느지막히 치즈 스테이션 C에 왔다가 치즈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햄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Who moved my cheese? It's not fair. 라고요. 누가 가져다 놓는지도 모르는 치즈를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호 또한 이름처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은 며칠을 오늘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헛걸음을 하다가 호가 다른 치즈를 찾아보자고 하는데 햄은 이곳에 누군가 자기 치즈를 다시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호는 혼자 다른 치즈를 찾아 떠납니다. 다른 곳에서는 치즈가 있기는 한 걸까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느끼며 다른 치즈를 찾아 헤매던 호는 작은 치즈 조각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헤매게 떠나자고 하지만 햄은 여전히 거절을 합니다. 호는 스스로가 느끼는 생각들을 나중이라도 보게 될지 모르는 햄을 위해서 미로의 벽에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치즈를 찾던 호는 드디어 맛있는 치즈가 잔뜩 있는 치즈 스테이션 N을 발견하고 그것을 먼저 온 스니프와 스커리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키워드는 호가 깨달은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n't afraid?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참이라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것들에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동안의 신념과 믿음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변화에 대한 무의식적, 무조건적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낡은 신념과 믿음을 고수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햄과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는 호를 통해서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많은 의문과 두려움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또 변화의 필요성 변화의 방법을 쉽게 설명했다고 느꼈습니다. 저 또한 책은 갑작스런 많은 변화 속에 있어서인지 책의 이야기에 더욱 공감이 되는 것 같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기본을 잊지 말고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대충 뭉개지 말고 빨리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적응해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후속편인 아웃 오브 더 메이즈는 치즈 스테이션 C에 남았던 햄의 이야기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텔러였습니다.